못하는 게 어딨어요. 저 홀리인데. 포멧토는 끓이면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잘한다, 너. 아, 역시 포파니스야. 이거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이 친구 아주 장난이 없는 친구구만 그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다가 요즘에 에어컨을 많이 쓰여서 그런지 몸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끓여주는 토마토 수프. 파파 식당에 올라가기도 했던 그런 음식인데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해석! 당을 봤어요. 제발 맛있게 끓여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게요. 못하는 게 어딨어요. 저 홀리인데. 준비. 준비. 요이. 땅! 먼저 토마요러로 닦아줍니다. 포멧토는 끓이면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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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끓이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굉장히 이런 몸이 따뜻해지면서 몸살나기 전에 먹으면 되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 멋진 엄마야. 빨간 옷을 입고. 1인분 맞냐, 주영아? 어머 어머. 이거는 쓸 때는 꼭 손을 조심하세요. 잘한다, 너.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벌써 야채 손질이 끝났어요. 아, 야채 손질은 아닌가요? 야채 씻기. 짠. 세렌비는 연맛이 작업을 하고 드셔야 돼요, 아니면? 이거 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아우 씨, 다 만든 거 같아. 나 토마토 저 내일 만들어야겠다, 힘들어. 아, 역시 쿠팡이츠야. 먼저, 토마토 자르기. 토마토는 아주 잘게. 더 씻어야 되나? 양이 얼마 없네. 응, 1인 가고. 응, 너 1인 가고. 너무 귀엽다. 감자는 또 너무 작으면 씹는 맛이 없어. 감자는 나중에 남자가. 진짜 얘 뭐야, 또 읽는 시간도 계산해가지고. 시작. 올리브유는 OM 거를 씁니다. OM 올리브유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향기롭고. 약간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다음에. 아니, 이거 잘리면 되나? 뿌림을 탄다고. 거밑 마늘로 이제 풍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토마토 습에. 마늘을 입고 있어, 여러분. 이거 넣었어? 어디노를 풀렸어? 한우 고기를 제가 후엑스를 했거든요? 한우 고기를 넣어줍니다. 양파를 다 때려 구워주세요. 양파와 이제 마늘과 고기가 볶아졌을 때 엄청난 풍미가 나오면서 양파가 이제 카라멜라이징이 돼가지고 엄청 맛있어질 거예요. 근데 이 냄비가 이제 모자랄 것 같고. 위에 되겠지, 뭐. 여기다가 소금간을 살짝 해주는데 여기서는 맛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맛소금을 넣으면 바로 니글니글해지기 때문에 살짝 황토소금으로. 양파가 익으면서 이 소금을 흡수하게. 살짝만. 올려주 multifacte지요. 올려주нь win. 그리고 숸 vid이. 좀 뒤집든ым 불을 넣ored enfant 1번. 아무래 collecting interesting dynamics. 양파가カラ이В IZY deux also. 우 dua. 대박이야. 못하누 ElaKE 위해. 못하누고 옥수. 휴대휴대휴대휴대휴대휴대휴대가 Odis5 커피 eat dish. 옥수가 여기서요 리욕흡수전골을 사봤거든. 와 이거 죽인다 와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니 나 혼자 먹기 좀 엄마한테 미안한데 엄마가 오래 와야 되는 거지 미안해 엄마 미안해 저 육수가 무슨 밀폐유도 만들고 김치 수제비, 불고기 전골, 어묵 전골을 만드는 거래요 소고기, 칼국수, 자부자부 대추, 양파, 마늘, 양지, 다시마 그 다음에 이걸 넣어줄게요 안 된다 어떻게 넣지 이게 맞나? 야 이거 미친놈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넘친다 주황아 너 진짜로 야 감자 넣을 데 없다 지금 이렇게 끓였고 이거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러스티드 갈릭 구운 갈릭 파스타 소스래요 원래는 그냥 토마토 그냥 소스 있잖아요 그냥 오 이거 망해 파스타 아 됐다 아 됐다 오 마이 고쉬 so delicious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근데 넣을 데가 오는데 주황아 좀 꺼내야 되는데 이 럭스로 어디 장소는 한남동으로 할까? 응? 이 친구 아주 장난이 없는 친구구먼 그래 와 이거 옆집 할머니 한 그릇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님? 와 진짜 이거 so nice인데 어떡하지 개맛이 감자는 놓치도 못했는데 근데 이 향이 맞는 향이냐? 감자를 넣겠습니다 감자에 싹이 나서 여러분 졸지에 냄비가 지금 두 개가 됐어요 근데 두 개가 지금 꽉 찼죠? 냄비 또 많이 했다가 또 한 입씩 아 양솜이도 넣어야겠다 나 주마는 갓 쪼끔 어 이거 진짜 써야 되는데 어머 어머 가시나요? 와 이건 죽었다 이건 내가 봐서 죽었고 안 죽었나? 어차피 죽은 게 버섯 아니야? 여러분 저의 토마토 스프 어떠세요? 환영합니다 권정혜님 앉아계세요 안녕 아빠 레시피 고대로 한 거야? 레시피 안 봤는데? 어때? 맛있어 맛있지? 하고 났어 뚜딱뚜딱 잘해 짠 짠 짠 짠 짠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뜨거울 것 같아 훨씬 맛있지? 음 와 쩔어 짠 짠 짠 짠 짠 짠 짠 감사합니다.